영등포구 통장연합회에서 안양천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습니다. 29일 오전 안양천 신정교 밑에서 통장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각 동 통장 150여 명이 모여 양평교까지 이동하며 잡초를 제거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구민들의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 봉사했습니다. 이 자리에 함께한 조기령 구청장은 안양천 청소를 위해 모인 각 동 통장들의 작은 손길이 모여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며 더불어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통장연합회에서 우리 마을을 청소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화합, 소통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저희들이 한 번 손길 감으로써 우리 주변이 바뀐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. 한편 군은 클린데이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